나는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에 있는 카르멜산의 성모님 성당에 다니고 있다. 2002년 12월 2일 성 엘리사벳 길드 스틱 블리자베스 에스 길드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 길드의 조합원으로 제이씨 팬이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일하는 캐시 챔피언이 근무 중에 극심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연락이었다. 나는 즉시 우리 길드의 자매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도를 청했고 캐시를 위해 긴급한 기도를 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아무 전조도 없이 찾아온 캐시의 심장발작은 무척 심각했다. 미용실에는 당시 3명이 고객이 있었는데 그들 중 두 사람이 간호사였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 캐시가 숨을 쉬지 못하자 그들은 즉시 심폐기능 소생조치를 취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10분 동안 계속했다. 그리고 다시 구급대원들이 15분 동안 소생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41세의 캐시는 심장과 관련한 병력이 전혀 없었기에 우리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심장마비는 발생이 3분 내에 심폐소생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못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있다. 우리 길드의 자매들은 화요일 저녁 9시에 우리 집에 와서 캐시의 치유를 위한 묵주기도를 바쳤다. 참석하지 못한 다른 자매들에게는 각자 9시에 묵주기도를 하면서 기도 중에 함께하자고 청했다. 우리는 의사들이 캐시의 상태를 호전시켜 그녀가 깨어나기를 청하는 기도를 올렸다. 캐시의 가족은 햄프턴 종합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있는 캐시의 곁을 지켰다. 캐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위독한 상태였다. 수요일 아침에 두 번째 기적이 찾아왔다. 캐시가 깨어난 것이다. 캐시는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병실을 나간 아버지를 찾았다. 매우 혼란스러워 했지만 마침내 깨어났다. 의료진과 캐시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구급요원들은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고 그 병원에서 일하는 내 친구는 캐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캣스캔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그녀가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었다. 캐시의 상태는 약물과 심장소생기로 치료할 수 있다고 판명되었다. 나는 캐시의 문제가 평생 걱정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세 번째 기적이라고 믿는다. 캐시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아직 간호가 필요한 상태지만 나날이 호전되고 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으며 특히 묵주기도가 그녀의 치유에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캐시의 왕쾌를 빌며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